하... 아니 너 엄마 뭐 드릴 말씀이 있다더니 왜 말이 없어? 왜 또 얼굴이 축상이냐고. 그건 교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. 오늘도 하루 종일 바쁘신 것 같고. 이 새끼... 뭐 나만 보고 있냐? 뭐 나만 보고 있냐고. 아휴... 아니 그거 내가 확인 중이긴 한데. 무슨 일이신데요? 아니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거 듣고 설치진 말고 알겠냐? 응. 불법 도박단 사건. 아직 안 끝난 것 같다. 아직 범인이 더 있는 것 같다고. 그때 그 도망간 범인이요? 아니 조물이기 말고 고독배가 숨기려 했던 진짜 헤드. 우리가 고독배를 잡은 날 그 새끼가 몰래 버린 대포폰을 내가 발견했다. 거기서 번호 하나가 나왔고. 일단 아직은 알아보는 중이니까 좀 기다려봐. 놀랬냐? 아니요. 그래 인마. 범인이 두 놈이든 세 놈이든 너랑 나랑 그깟 것들 싹 다 잡아 쳐 놓을 건데 뭐가 걱정이냐, 어? 교수님. 우리가 진짜 범인만 잡으면 아무 일도 없겠죠? 범인만 잡으면 다 괜찮겠죠?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뭐 당연한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자빠졌어, 어? 딱 기다려라. 내가 일주일 안에 싹 다 끝내라니까, 어? 너는 나 믿고 그냥 학교생활 열심히 잘 하라고. 네 도움 필요할 때 내가 꼭 말할 테니까. 네. 네. 네.